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제부터 3시 금팡. 지금 손님 시작한 거. 나 세골상 왔다. 왔다. 나의 수요일에 1인차. 공부의 임카위전. 예이. 나연이야. 나간고. 마지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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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야겠다. 완전. 진짜 공부야. 아 또 찍어? 유행해. 마지막이야. 우와. 거울 있네. 나 여기 하고 싶어. 안녕하세요. 왜. 자기 원하는거야. 나 1층 갈거야 얘들아. 누구랑 나랑 같이 가실 사람. 대박이야. 나랑 같이 가실 사람. 놀러 가는 거 보여드릴까요? 놀러 가는 거 보여드릴까요? 오. 인사 좀 더 가까워. 인사 좀 더 가까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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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진짜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그래. 이거 너무 높아. 하성. 야. 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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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찌릿거려. 야. 내 신발 신거 같어? 유예난거지? 아 내 신발 진짜 내꺼 신발 왜 가져와요 아 진짜 아 예전에 신은거랑 나 보여줘 짜란 기아에서 가도 아니야 니네 어디로 갔어요 나 화장실에 벌레있어 얘들아 화장실에 벌레있어 나 안에 파란다 키우시고 점심부터 12시부터 합니다 12시까지는 편하게 쉬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찌는거야? 여기는 내 선물아 야 그래야 찌는거야? 안녕 안녕 여쭤리석은 아 지금 노동을 했다 1차 노동 이빤 먹자 지금은 아침을 올라오고 있어요 다른 사람 한번 침투해볼까 길을 잃었습니다 210 몇 시일 거야 장언정 만나려면 장언정 야 저희로 가야겠어? 찍고 있어 나도 찍어줘 안녕 안녕 장언정 장언정 왜 이렇게 좋아 왜 아니 안 빌려고요? 생리사 아니야? 야 나 먹으러 왔다니까 나 생리해서 필요하면 말해 얘 뭐야 완전 짱이야 나 이래서 내가 자발 못 들고 진짜 다 챙겨왔네 고데기도 있어 나 이거 챙겨달라고 얼마나 왔어? 핫자 핫뚜 어딨어 핫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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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줄게요 야 우리 젤리 까서 먹을까?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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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서 내가 이거 가져왔어 이던데 아 왜 휴지 있냐고 뭐하세요? 와이파이 터져? 안 터지는데? 야 너 왜 얘기 안 해 한국 노래 들어가냐 고고고고 좋아 아니 사이즈입 구겨둬 아 여기 여기 입에 구겨놓았다 이소영 첫번째 뭐야? 이거 진짜? 음식은 소용이 납니다. 왜 여율로 밥 먹는데? 야? 나 할 수 있어. 나 이거 할 때는 안 돼, 진짜 별로야? 밥 먹고 와야지. 나 할 때는 밥 먹고는 너무 힘들어. 하지 마. 내 데리고 왔으면 잘 사왔다. 가만히 와. 알렸쥬. 어, 어, 나도. 야! 나한테 플로틴해. 야, 왜 해라. 뭐하냐? 수고했어. 우와. 띠도 향. 맛있어. 너 러스코 어디 갔어? 너 마스코 밑에 내가 땡 넣어놨어. 아아악. 맛있어. 맛있어. 혜나야, 갸루해 주시고. 갸루. 아아악. 으악. 야, 다 싫어해, 다 싫어해, 다 싫어해. 다 싫어하네. 진짜 싫어하네. 혜나야, 침 튀는 거 같다. 야, 수용이 공급이야. 언니, 나 1년 했었거든? 야, 노래 박자 타면서. 으악. 아니, 인사야, 왜 나 팬애로 해? 아니, 정화야, 뭐하나 거짓는데. 아, 진짜 개 웃긴다. 진짜 웃겨. 응. 뭐하냐? 밥을 먹었어. 개맛있어. 너 치즈뿐만 먹어도 돼. 고기 개맛있어. 내가 뭐 붕디러 그리냐? 머리 다 까졌어. 이게 뭐야, 이게. 괜찮아. 머리 빗으면 돼. 근데 여기만 까지는데? 얘가 맨날 뒤에 꽂아서 머리야. 그러니까 저기 겁나 뜨는 게 저기. 양질을 했고요. 예, 저 고쟁이를 했고요. 예, 쉬고 있어요. 예.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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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쟤. 인사. 연이야, 안녕. 응, 안녕. 내가 연이 옆이라. 싫어. 아, 말해, 말해, 말해. 싫어. 아이고. 이 뒤로 왜 찍어? 아. 프로그램 할 때는 휴대폰을 내야 돼서 촬영하지 못했어요. A조, B조 나눠서 활동을 했는데요. A조는 클라이밍 극구, B조는 모험 활동을 했습니다. 아, 말해, 말해, 말해. 뭐야, 잘못했어? 아, 왜냐면 그게 뭐야? 아, 말해, 말해. 안 돼, 말해. 안 물러, 레전드지. 안 물러, 레전드지. 클라이밍 진짜 원래 레전드다, 원래 클라이밍이 이렇게 일당돼 있는 거. 맞아? 맞아, 이거. 중간에 안 먹어요. 아니, 근데 나는 이게 그 노란색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난 이렇게 돼 있고. 식사 소고기. 식사 소고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렇게까지 돼 있고. 이거 언제 먹어? 그거 언니, 토킹! 야, 아야, 먹어, 이리 와. 나 못하겠어, 이거. 아, 내가 싫게. 아니, 그 헬멧들을 이렇게 넘기고, 이니까. 야, 크림 떡볶이. 그래도 이렇게 넘기니까. 크림 떡볶이 햄보그 스테이크. 클라이밍이 이렇게 나와요. 큰 당경이 있었는데, 정말 미쳤어요. 빨리 울어. 진짜. 오우. 오우. 나 그 왜 그러지? 어? 복합 뭐? 이거 우리 그거... 베지타기... 그거 저... 안 돼, 빠르게 있잖아. 우리 들어와야. 저도 해. 핸들리떼가 장난 알아. 그리고 팔도 샀어요. 근데? 냄동으로 이렇게 맡기고 이제 고음을 맡기고 하나도 없어서 호질이 없어요 고기 고기하고 고기하고 아 사각도 있다가 봐 밥 먹으러 왔어요 저녁과 진짜 시가 왜 이렇게 떨리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벌써 밥 먹으러 왔어요 맛있겠다 여기서 적진 먹으러 가는 길 비켜 너 가리 거야 안 돼 내가 가져가야지 배 색깔 일본 일본 걸렸지 사랑 안녕 근데 그런게 새로 하지 말라고 밥 밥을 보여줄게 아 얘네 초상급기야 안 돼 얘네 초상급기 얘네 자 우리 여기 밥 먹어요 추궁아 니가 지구 관계되지 나 왜 추궁아 여기 우리 뱅스 오늘의 저녁 어때요? 맛있겠죠? 밥을 다 먹어서 음식이 진짜 빨라 진짜 거짓말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가고 있어요 생활반으로 가고 있어요 조용하네 조용해 조용해 빨리 안카메네 비가 아니네 비가 아니네 이거 클까? 치카 치카 안녕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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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착해라 13456 귀엽다 이거 어깨에 한몫이 없어 이렇게 하니까 무슨 기숙사 같다 지금 레커레이션 하는 거예요 아 버렸어 아 버렸어 수아 수아 가장 분위기가 좋으면 제가 여기 반멸로 젤리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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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잘 집어 알 입은 lining 입은 옴로우 입은 온로우 입은 온로우 입은 온로우 무비야! 단체 사진 찍고 가요 어머나 어머나 왜이러냐 나 이상해 너무 심한데? 뭐야? 이건데? 반대쪽이 더 이쁘니까 아니야 여쭤보러 가도 돼 여기가 제일 이쁘잖아 우리는 반대쪽으로 좋은 거 같네 여기 짱 이뻐 짜잔 보내줘 이거 안녕 아영공우주 하투 하투 I love you 하퀴즈 잘 준비 안 되거든 왜 다녀와라 알았어 나도 좀 여기가? 11번 밥 먹고 1시간 있네 1시간 있어 기포네요 이제 안 드시는 분도 발을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입을 갖다 주고 왔어요. 여기 어깨가 아파? 여기가 클라이빙이었잖아요. 원래 다리, 팔 다 아파. 거기다 양봉까지 했잖아, 굽고. 양봉. 거기다가 클라이빙도 했잖아. 다 복합이 긴장하면서 이가 앞으로 갔는데. 아, 나도 근육통 우져. 먹으러 갑시다. 뭐라고? 아이고. 난 신발 아닌데. 진짜 너무 힘들다. 여기 이제 벗어놓은 거. 7시 27분이네요. 이제 마지막 급식이지? 아닌가? 3평은 다 안 먹었을까? 아니야, 괜히 못 먹었다 했는데. 마지막 진심 아니에요. 아침에 나의 루틴이라. 아침에 일어나니 상쾌하네. 아침에 일어나니 상쾌하네. 아침에 일어나니 원래 안 먹는데. 아, 반짝해요. 즐거우세요. 간 따라간다. 자, 전체의 다음 시간에 중간중간에 가사가 힘들면 쉬울 거예요. 올라가시면 정치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핸드폰 안 끊으셨죠? 응. 전체 앞으로 너란히! 아... 잤냐? 아, 작아! 이제부터 3시간 반. 등삼 시작한다. 아, 힘들면 출시해. 기묘해. 이거 먼저. 진짜 살았어. 진짜 살았어. 안바ー기. 유연아 내려가자. 유연아 내려가자. 왼쪽으로. 왼쪽으로. 먼저 항공하십사 하고 시도하러 가겠습니다. 3분 4분이요. 1분째 기다리고 7시 켜봐야지. 너네들 다시 6시로 할 거라고 그랬어요. 괜찮아요 저희 안 와요. 마지막 휴게지. 안녕 잘 있어라. 잘 있어라. 이제 빨리 와. 빠앙. 떠나요 이제. 떠나요. 네. 이쪽에 짐 한 줄로. 한 줄로. 이렇게 봐. 어머.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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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KO 'm 아 아 아 맞아요 아 상 Kilimanjie 와 이 가수는 최애의 வ 우선 음 Где 나랑 이걸로 이걸로 그리 다 다 다 모자나 끝 어 좋아 꼭 용 아 조 음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